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나 부산시 검정구청장 선거 그리고 인천의 여러분들 강화군수 선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1층 2층 2층에 올라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물건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 법칙을 완전히 파괴버린 과학 법칙을 완전히 파괴버린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과학 법칙이 완전히 파괴가 됐지만 전부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된 겁니다. 그냥 중시의 본건 사회가 그대로 적합한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꼬꾸라지던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앞으로 분명히 어려워지겠죠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과학이 지배하는 사회인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여러분들 파괴가 된 겁니다. 중력의 법칙과 이런 비슷한 레벨이 뭔가 아니까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가능하고 여론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뭐하고 하는 건 중력의 법칙하고 동일 레벨인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 이러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러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그걸 은폐하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지도층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그냥 선거부정이 밥 먹듯이 물맛으시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서울 전체 정근식 플러스 17.82% 조전역 마이너스 17.48% 여러분 서울시민이라는 모집단에서 자식이 두 명이 탄생한 겁니다.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집단이라는 자식하고 당일 투표 집단이라는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같은 부모 밑에서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꼭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격차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는 오차범인 0의 3%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17.82%가 나온 겁니다. 차이가. 조전역이 마이너스 17.48% 나온 겁니다. 조전역 씨는 위스칸신의 이름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조전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조전역 후보가 마이너스 17.48% 나온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마당에 한자리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힘이든 뭐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전부가 부패가 여러분들 해먹는가? 그러니까 고한말 여러분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종이니 민비니 뭡니까 그런 사람 비판 이완용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가 뭔가 하니까 중력의 법칙이 파괴가 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추출했을 때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어떠냐. 5층에서 여러분들 돌멩이를 떨어뜨렸는데 돌멩이가 거꾸로 올라가는 선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모집단에서 나온 같은 자식인데 사전투표가 이런 같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사무 담당자들의 자식인 겁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담당 사무 선거 담당자들이 만든 자식이란 겁니다. 그래도 이런 방송 윤석열 치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이 이런 방송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윤석열 치하에서는 이런 방송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는 선거 방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방송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이 갈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남을 게 한때 좀 잘 나갔던 나라라는 추억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당대에 다 경험할 겁니다. 아이고 공 박사님 알 바뇨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60대 정도가 되면 최소 30년을 살 테니까 30년 동안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망가진 걸 다 보고 갈 겁니다. 자식 걱정도 해야 되면 자기 노후 걱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전체입니다. 이 자료는 민경욱 거 이번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동대문구에서 플러스 18.07% 정근식 후보 조전혁 후보 마이너스 17.79%입니다. 이 노란색을 뺀 게 그러나 윤호상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이게 0. 몇 프로 정도 되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정근식과 조전혁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당한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입니다. 물리학 이름 중력의 법칙과 같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여러분들 위반된 선거 결과가 10년 채 계속해서 이러면 나오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나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고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산구입니다. 두 자료 모두 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겁니다. 정근식 후보 플러스 17.48% 차익값이 조전혁 후보 마이너스 17.59%입니다. 전부 다 종로구처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두 표당 한 표 정도로. 사전투표에 진짜 사전투표당 두 사람당 가짜표를 한 표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진보 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것은 미친 결과가 아니고 이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이 죽은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가지고 과분할 정도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이 사회가 지탱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동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체는 플러스 17.82% 미친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17.48%. 통계학의 기둥인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이 5차 0의 3%입니다. 차익값 10에서 20%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당일 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왔고 사전투표는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는 선거 사무 담당자들의 자식이고 당일 투표는 서울시민이라는 모집단의 자식인 겁니다. 다른 자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일종의 유전자 감시가 같은 겁니다.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를 변별하는 유전자 여러분들 조사하고 같은 겁니다. 당일 투표는 친자입니다. 사전투표는 바람피워서 나온 자식인 겁니다. 바람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런 불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 억보를 분명히 여러분 치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실을 예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